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싸게 팔아요 이런 헐감매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별하고 상심이 커서 싸게 파나보다 싶지만 일부는 정상거래가 아닐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. 여친이랑 헤어져서 받은 거 정리합니다. 라면서 우는 이모티콘이 쓰여 있습니다. 판매가격이 18만원 그리고 새 제품을 검색해보니까 90만원 정도 한다고 설명해 써놨습니다. 하지만 실제 포털에 이 제품을 검색해보면 90만원에 올려놓은 건 단 한 건입니다. 알고보니 전문 판매업자의 수법 중 하나인데요. 애초에 싼 가격의 상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포털 스마트스토어에 물건을 등록해놓고 이 주소를 중고거래 글에 게시해서 이용자가 싸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. 최근 4개월 동안 서울과 충남, 천안 등에서 이런 글이 속속 제보되고 있습니다. 이용자들은 애인이랑 헤어져서 혹은 이민 등 실생활과 밀접한 판매 사유로 스토리텔링을 한 게시물은 정상 게시물이 아닐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요. 전문업자로 의심받지 않으려는 수법이라는 겁니다.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해당 유형의 의심글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